또 누가 나와? 어? 유리 씨, 잠시만요. 유리 씨, 클리어. 오케이. 네. 너도 아티스트야. 잠시만요. 거리, 거리. 거리, 거리. 저희 아티스트. 해석지를 안 찍을 거야? 뭐 하시는 거야? 공기발견. 공기발견. 가세요. 엔더이여. 이제 빼드릴게요. 과하다, 과하다. 과해. 에비야, 어디 있어? 아니요, 저는 그냥 생수면 좋습니다. 우리 유리 씨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. 저기요, 저 더워요. 저기요, 저 더워요. 저 많이 더워요. 저 많이 더워요. 와서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정도 해야죠.